Q.루아의 소식 Q.루아의 소식 Q.루아의 소식 형! 나 계란후라이 해줘! 알았어, 뭐 반숙? 반숙? 아니면 뭐 스페셜하게 어, 스크램블 엑? 야, 스크램블 엑으로! 맛있겠다! 아, 그리고 이거 뿌려야지! 아스프롤! Q.루아의 소식 플로 transmitted 네, 크리스마스트리 님이 친구한테 나 아스트로가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 라고 고백했더니 얘가 저보고 1 듯 10 까지 중에 얼만큼 좋아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킥킥킥 이런 대답은 처음 들어서 되게 참신하다고 느꼈는데 저는 물론 10은 아니고 1000이라고 했고요 어, 멤버들한테도 1에서 10까지 숫자로 대답할 Life 질문들 몇개에 뻔해봅니다 그리고 아스트로 10,100,1000 아니 1조 1 태양만큼 사랑해 하면서 몇 개의 질문을 같이 보내주셨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질문은 먼저 1부터 10까지 기준으로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퀘스천 오늘 하루 기쁜 일이 있었나요? 얼만큼 기뻤나요? 자 점수 바로 일단 저는 7점 주겠습니다 기뻤나요? 기쁜 거를 표현하는 거니까 저는 한 2? 아직 기쁜 일이 없어요 저는 어쨌든 어제 자기 전에 9시에 알람 맞춰 일어나서 헬스장을 가야겠다 라는 걸 생각했는데 그걸 지금 해내고 와서 7점 뿌듯함일까? 기쁘다 운동하면 알잖아요 기쁜 거 운동하면 아드레날린 나오죠 그래서 7점입니다 근데 형은 2점인 이유가 아직 없다 방금 일어났잖아요 그나마 이 점은 내가 스케줄을 나온 것 아 그래요? 그럼요 그러면 바로 두 번째 갑니다 네 오늘의 컨디션은 어떤가요? 오늘의 컨디션 3점? 사실 어제 좀 늦게 잤어요 몇 시에 잤는데 6시? 네? 아 잠이 안 오더라구요 저는 아 6점 오 오늘 6시간 잤나본데 예? 저는 그냥 컨디션이 오늘 그렇게 막 좋지도 않고 그리고 아까 안경 껴서 머리가 아프다고 힘이 없다고 몸에 어지럽고 렌즈만 끼다 보니까 제가 지금 그 안과 진료를 봐야 됐어요 일주일 동안 안경을 써야 되거든요 오랜만에 안경 쓰니까 어지럽기도 하고 힘이 없는 느낌? 응 그래가지고 6점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일은 얼만큼 진행됐나요? 아 저는 일단 이건 5점은 넘고 한 6점?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요즘에? 지금 8월이니까 어? 8월이니까 8점 주겠습니다 많이 진행됐을 것 같아요 근데 12월까지잖아 1년이 그럼 한 7.2점 7.2점이요? 7.2점이요? 형 왜요? 아니야 아니야 8점 할래요 오케이 오케이 8점 저는요 목표하고 있는 거 아 목표하고 있는 거 일단 운동을 어제부터 다시 시작했고 그건 잘 모르겠고 아까 아직 그건 아직 생각 중이고요 좋습니다 아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도 산하가 목표하는 거 있잖아요 생각보다 잘 해내는 거 같아요 음 그게 있어요 음 저는 6점 6점? 너무 별론데 아직 너무 아직 좀 더 해야 돼요? 아직 좀 더 해야 됩니다 생각도 좀 해야 되고 좋습니다 아 이거 중요하네 멤버들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다면 10점이지 말해봐요 음 네 10점 11점 지금 내 앞에 있는 멤버가 가장 사랑스러워 보일 때는 잘 때 잘 때 제가 잘 때 사랑스럽나요? 가끔씩 보면 진짜 와 진짜 세근세근 잘 잔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입 벌리고 잘 때 저는 비니 형 취했을 때 취했을 때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머리를 감싸고 있는 모습이 사랑스럽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좋네 콘서트에서 무대를 세 곡 연이어서 보여주면 얼만큼 숨이 차네요 천점? 이건 진짜 숨 차요 근데 거기에 라이브까지 하니까 죽지 죽지 이거 진짜 10점 이것도 뭐 예를 들어서 세 곡 연달아 붙어있으면 안 되는 곡을 꼽으라면 일단 나 이번에 것도 힘들었어 위디우랑 그 붙잡이랑 나 이번엔 그나마 나왔어 그래? 예전에 했던 게 뭐였지? 위디우 문워크 드림나잇인가? 아닌데 아니야 일단 나는 위디우랑 문워크랑 노크 노크 있으면 힘들지 않을까? 그래 위디우 문워크 노크 그건 거 같아 딱 한 9.8점 정도 사는 거 같아요 근데 10점 넘어오면 저희가 죽는다는 과정 하에 9.8점 그러면 나는 9.9999 거의 죽기 일보지 진짜 그럴 때 있어요 정신이 혼맺을 때 있어요 가끔 근데 그때는 숨이 부족해서 그래요 숨을 잘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몸에 산소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는 얼마나 기분파인가요? 흠 흠 10점 이거 아 네 8점으로 갈게요 8점 나도 그 정도 네 기분파죠 저는 좀 감정적이기 때문에 기분을 항상 많이 탑니다 하이텐션이 진짜 하이텐션이고 저도 요즘은 좀 괜찮아졌다 생각했는데 형들이 좀 요즘에 다 심해졌다고 그래가지고 하이텐션이 기본파에요 하이텐션이 기본파에요 옛날부터 기본파긴 했어요 그치 그치 옛날부터 근데 다만 막내고 하니까 그땐 그랬던거지 자 마지막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지금의 나는 얼만큼 완성됐나요? 제 지금 스물다섯이니까 2.5점 전 3점 높네요 그냥 아 너무 많이 남았죠 근데 3점이라고 해도 맞아요 우리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3점이라고 해도 너무 그 1점까지 다시 올리기가 힘들지 저는 저는 많은 시간이 들거라고 생각해서 3점 진짜 점수가 막 1점 2점 이렇게 오르면 좋겠지만 0.001 0.1 저는 연습생까지 표현한 것 같이 3점 그러니까 아주 많이 남은거죠 저는 포함해서 2.5점입니다 저는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너무 반복해요 자 그러면 네 케첩 아스트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로아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죠 뿅